한국 아이돌 오늘의 문제는 한국 아이돌 인디언 음식 인디언 음식 안녕하세요 몬스터 왜 인디언 음식 왜냐하면 인디언 음식을 좋아해요 정말? 인도는 인구가 많아서 조회수가 많 아무튼 오늘의 문제는 한국 아이돌 인디언 음식을 함께 인디언 음식을 먹었을 때 하이비오 정말 맛있어 정말? 오늘의 문제는 인디언 한국 스탬프 포스티지 스탬프 베리 프렌드리 코리안 러브 인디아 인디아 러브 코리아 코리아 원 투 메이크 인디아 어 프렌드 와이 파이 디스 비커스 하이비 민우 아 찍고 있어요 보이프렌드 민우씨가 태권도 유단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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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작은 것 봐 얼굴 왜 이렇게 작아? 피 작다고 뭐라 마스크가 얼굴을 다 가리네 이게 바로 아이돌인가? 아닙니다 마스크 대자 쓰세요 여러분 대자 아 그럼 작아보이는 진짜? 특대 특대 얘네들 특대 켜야돼 어차피 얼굴이 커 왜 맞잖아 엠아이 라이트? 막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얘네들이 나한테 젊을 한다고 여자친구 없고 막 여자친구 없는 거 봤잖아요 민우야 너까지 나한테 왜 그래? 자연스럽게 들어가? 하나도 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걸어가란 말이야 야 이건 자연스럽다 얼굴 같은 거 신경 잘 안 쓰는데 신경 엄청 쓰잖아요 내가 언제 신경 썼어 나 얼굴 잘 신경 안 쓰지 신경 엄청 써요 케이팝 아이돌의 인도 음식 리액션 케이팝 아이돌이 인도에서 지금 인기가 엄청 많은데 케이팝 아이돌이 리액션 이런 거 하면 그래서 진짜 잘 나오겠죠 저 근데 인사도 제대로 안 드린 거 아니에요? 난 인사 주의치 않아 왜요? 내가 주인공인데 우리 팬들 멤버 민우라고 합니다 아니요 안 돼요 댓글 고정으로 민우 채널 할 테니까 구독해 꼭 왜 이렇게 사띠질하면서 막 반발하고 이거는 한국에서만 예의야 이거는 괜찮아 안 돼요? 한국에서만 이렇게 하지 네 괜찮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혹시 인도 가봤니? 잠깐만요 어 왜? 그거 왜 보는 거야? 금방 금방 까먹어요 아니 자기가 갔다 온 나라도 잊어버려? 이거는 나가면 파장이게 아 이게 근데 아이돌이다 보니까 많은 나라를 가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요 이해 좀 해줘 아니 이해 시키지 말고 인도가 인도가 조금 자극이 없었나 보다 영향력이 없었나 보다 너 머릿속에 아 별로 인상이 남지가 않았다 뭐 보는 거지? 아 지금 검색할 때 이렇게 검색했어 보이프렌드 인도 검색했어 보이프렌드 멤버한테 통화 중에 누구세요 누구야? 정민이 형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기억력이 바로바로 생각 안 나고 이해해 주자 인도가 별로 인상이 안 남아서 그런 거 다 이해하자고 인도하면 뭐가 생각나? 인도하면은 역시 이런 맛있는 인도 음식이 먼저 이거 너무 형식적인 얘기 아니야? 인도 음식은 먹죠 뭐 먹어봤어 전문점에 와서 자주 먹지는 거 같아 아니 솔직하게 해도 돼 이미지 관리하는 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뭐가 있냐면요 메뉴밥 보지 말고 카레부터 시작해서 그래 이 얘기 했으면 인도로 안 간 거야 카레를 얘기하면은 뭐 3분 카레? 오뚜기 카레? 인도 전문가로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? 나도 사실 잘 몰라서 그래서 나도 오늘 먹어보려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솔직한 유튜버지 형 인도 전문 채널 아니에요? 가려고 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국내에서 느껴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지 비싸 엄청 비싸 근데 내가 또 너한테 사주니까 더 비싸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도 음식을 이렇게 먹고 싶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인도에 관심이 많다는 거지 누구는 인도에 갔는지 안 갔는지 생각도 안 되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지 K-POP 가수잖아 그치? 그러면 인도 음악 들어본 적 있어? 여기 나오네 지금 많이 들어본 적 없어 그치 한국인은 원래 좀 자파지가 않지 그치? 그쵸 그러면 혹시 발리우드 들어갔니? 발리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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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리우드인데 근데 인도에서도 굉장히 발리우드가 아 문바이 문바이 예전 이름이 본베이였어 그래서 본베이의 뷰를 써서 발리우드 한 거야 그래서 영화 산업의 중심지가 거의 문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검색해서 그대로 읽어놨어 그러면 내 영상은 보니? 자 구독은 해놨니? 제2외국어 인도에서 한국어를 선택했지 아 진짜요?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돈 벌 수 있는 일이야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걸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좀 많이 시키자 이게 지금 1인 기준에 3만 원이거든? 그러면 이게 뭐 3, 5, 4, 샐러드 탄두리 커리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네 이거 모모도 인도우 씨 네 그래 모모 주세요 우리가 주문한 거는 다양하게 그리고 사장님이 추천해 준 로컬 로컬하게 좀 먹고 싶어 좋아요 조회수 올려줘야 되는 게 왜냐면은 내가 한국인한테 인도 음식을 알리는 거잖아 이만큼 좋은 일이 없어 구독해야겠지? 얘도 구독해줘야겠지 이거 한 번 먹으면 얼마나? 한 6, 7만 원 나오는데 조회수 이거 수익 별로 안 줘 그러니까 빨리 구독이라도 해 빨리 이렇게 해도 돈 벌어야지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모모 어? 모모 그리고 이거는 뼈 없는 거 아니 이건 탄두리 치킨 아니 탄두리 치킨은 뼈가 있는 거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 탄두리라고 했어? 아니야 탄두리 치킨도 하나까지 있어요 아 종류가 많네 탄두리 치킨은 뼈가 있는 거 있어요 순살 있어요 아 그래서 순살 봐봐 이거 이름이 뭐예요? 탄두리 맞잖아 탄두리 맞잖아 이거 유명해요? 먹어보자 만두 여기 찍어 먹으면 되는 거 이거 찍어 먹으면 아 여기 만두를 여기에 찍어 먹으면 찍어서 드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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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어 맛있지? 맛있네 육즙이 빵 정말로 흉내는 맛이 아니라 현실 맛 어 현실 맛이 나지 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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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? 알죠 그렇죠 저는 인도식 뭐 해요? 이 정도로 육즙이 많 내가 인도 영상 봤는데 인도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사실 눈 맞추잖아 미소리지 그 모습이 너무 좋죠 오 너가 너무 좋아해요 응 뭐 먹어볼 거야? 난이요 난? 다르네 달라? 향기가 다른데요? 갈릭 난이래 진짜 맛있어 소스를 뿌려서 먹네 난 찍어 먹는데 찍어 먹어야 저는 좀 듬뿍 걸려서 맛 향기 너무 좋다 CF 찍는 거 같아 왜왜왜왜왜 이 난을 홍보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너가 여기서 홍보될지 모르지 광고 받아서 돈 벌 수도 있는 거라고 음악도 인도 음악 나오는 거 같으니까 너무 어때? 나마스테 나마스테 이렇게 카레를 나 아 물에다가 일부러 물 이거 카리물 먹는다고? 카리물 카리버터 들어갔어? 어메이징 와우 와우 인디아 인디아 아임 인디언 조용히 그럼 나온 형님들 아임 인디언 소 질리셔스 창피해요 가서 뭔가 이런 현지인분들 친절하시니까 더 만나보고 만나보고 싶지 나는 인도 친구들 만나보고 싶어 몬스터 건너들 친구들이냐 웃던 사람 아니야 진짜 이상한 컨셉 They are not human 내가 그 몬스터 선물도 샀어 뭐요? 햄스터 사료 밥에서도 진짜 그런 향기나 뭔가 현지 느낌의 오 진짜 네 향수 냄새가 난다 오 진짜 네 향수 냄새 밖에 안 맞죠? 아닌데 사장님이 너 잘생겼다고 너무 친절하시네 마음에 없는 말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프라이드라고 아 그거? 응 아 제대로 해야 돼 딱 이 각도라고 좀 약간 징그리고 음 이렇게 징그리 징그리 스파게티 인도식 스파게티가 아니야 이거? 음 스파게티 파스타 음 그치? 이거 항상 주들어서 아 이거 바나나 이거 요거트 그게 아마 바나나 아니네 한국에서는 상관도 못하는 게 밥 먹으면서 요거트 먹을 생각하고 절대 못하잖아요 그러게요 카페에서 먹는 거 한국 사람들이 싫어할 게 없어 맞아 약간 좀 고급 음식 먹는 거 같은 그러니까 그치 그치 우리가 인도를 가면 먹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아 이런 인도 물도 좋아 와우 윤기 잘 잘 한국에서도 난을 위한 노래가 있더라고 난 노래 응 호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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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딜리셔스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저번에 인도물 가져가시잖아요 내가 먹는 거리물 뭐야? 다 나온 거 아니었어요? 서비스라고요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역시 KRV의 힘 인도 가면 굶어? 없진 않겠네 아마 많이 사주지 않을까? 나한테 이거 몬스터베리야? 몬스터베리 형한테 햄스터 사려줄 것 같은데 햄스터 사려줄 것 같은데 맛있어 응 맛있다 나는 솔직히 이렇게 많이 시키면 입맛에 좀 안 맞는 거 몇 개쯤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진짜 맛있어 맛있다고 해도 들 수가 올라가니까 이건 뭘까? 나눠 먹자 여기서 한 입 먹자 다 적혀 보인다 알겠지 맛은 있어 진짜?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공통점이 뭔지 알아? 전체적으로 영양식 같지 않냐? 응 그치? 그렇네 그치? 이것도 영양식이네 이게 근데 아쉬운 게 한국에서는 너무 비싸 꼭 인도가서 먹어야 돼 서비스를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? 나 너무 친절하시네 내가 잘생겨서 더 주고 싶었던 거야 맞아요 맞지? 네 아니 뭐야? 어쨌든 K-POP 아이돌이 인도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을지 K-POP 아이돌들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BTS나 이런 가수들도 분명히 몬스터들이 먹는 음식을 좋아할 거라고 K-POP 아이돌이 형 이렇게 채널 보기만 하다가 덕분에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렇게 몬스터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에 대해서 우리도 다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직접 가서 현지 느낌도 겪어보고 싶고 이렇게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몬스터들한테 햄스터 사료도 받아보고 싶어요 이번 계기로 앞으로 인도에 더 관심도 많이 갖고 꼭 갈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! 이러고 끝나요? 끝! 그니까 지금 가기 전에 사진 같이 찍고 싶다고 3, 1, 2, 3 누구야?